иш 요 드디어 골프장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계산은 착오였습니다.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끈끈한 동지회가 이제 할매들 사이에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할매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들이 순수한 마음들이 나 주시는 거예요? 받아도 돼요? 아멘. 아멘. 한국국토정보공사